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 아내한테 사랑한다고 하고 정말 얼마나 내가. 그런데 이 강원도 남자들이 이놈의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. 강원도 남자들이 못하는 거잖아. 남이 옛날 강원도 남자 살짝 봤는데 표현 못하더라고. 경상도 남자 중에서. 강원도 남자 만났는데 나한테 표현을 안 했다니까요. 그 남자가 그 남자도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었어요. 그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. 그런 생각이 다를 수가 있어요. 우추급 하시는 분 아니에요? 한 번 안고 이런 거 한번 해보시면 어때요 이렇게. 나오세요. 남편들은 또 이런 사랑 받고 싶어 하는데 아내한테. 결혼 잘했다. 많이 사랑한다고 얘기해줘. 눈 보고. 걸리지 않아요 오랜만에? 지금까지 미안하고. 눈 보고 눈 보고. 어휴. 어휴 그러니까 뭐야. 내 처자식 얼마나 사랑하는지. 하늘만큼 땅만큼. 사랑한다. 사랑한다. 꼭꼬, 꼭꼬, 꼭꼬. 난도 안아줘 꼭. 그냥 갈비뼈 못 쳐져. 꼭꼬해, 꼭꼬해, 꼭꼬해. 꼭꼬해, 꼭꼬해. 꼭꼬해, 꼭꼬해. 아이구 있어. 요正 kardeş, 꼭꼬해. 스트립후레, 아이구. 사랑들이 많아, 사랑들이 많아.